안녕하세요. 손은정님의 글입니다. 일단 빚이 없어야 해요. 잠원 22장 7절에 이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자가 주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빚을 지게 되면 일단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란 존재 자체가 주변의 폐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을 최소화해두는 수밖에요. 그러려면 돈으로부터 의연하고 유연한 태도를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는 없어요. 태도라고 하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성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겸손은 실력에서 나오고 교만은 무지에서 나온다잖아요. 일에 있어 실력으로 진 사람에게는 언제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인성으로 패비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중국 속담에 사람은 이름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빗대서 제가 흥민이에게도 늘 이 얘기해요. 너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또 네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해서 유명해질 수도 없는 노릇이겠지만 은퇴하면 너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힐 거야. 다 지워질 거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만 기억해. 영원한 건 없어. 무조건 겸손해야 해. 세상에나 그건 또 너무 오바시다 감독님. 때론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그러니 감사하라고. 무조건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이 얘기는 아무리 말해도 넘치지를 않죠. 몸 관리를 워낙에 잘하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나이는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노후 대비가 또 중요한 시대이긴 하잖아요. 전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오래 살고 싶어요. 고려장 얘기 보세요. 산에 자기 버리러 업고 가는 아들 뒤로 나뭇가지 꺾어 제 자식 갈 길, 살 길 만드는 게 어머니고 부모인 거예요. 평생 안 늙을 것 같죠. 나이 50 넘어야 부모가 보인다고.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아, 시인님 까딱 50이시구나. 효도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는 업고 마는 거예요. 저는 팔불출이 아니거든요. 흥민이가 효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걔는 내 아들로 책임을 다하고 저는 걔의 아버지로 최선을 다하고 둘 사이에 지킬 선, 딱 그거 잘 유지하니까 서로 잘 지내는 걸 텐데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아빠 술 마시고 흔들리는 모습을 한 번은 보고 싶어. 다른 무엇보다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 돈 관리 다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돈은 빌려 쓰기라도 하지 시간은 빌리기는 커녕 저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상에서